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2020년 경기국제수소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업혁명 이래로 급속한 발전에 비례해서 환경오염이 격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후위기로 모두 공멸할지도 모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그래서 절실합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수소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을 분해해서 무한하게 얻을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이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경기국제수소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는 수소산업 육성을 지원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열심히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